안녕하세요 자 이제 두 주 남았죠 수업은 여기죠 시험도 얼마 남았고 백선 특강입니다 나올 만한 문제 100문제 골라보는 강의고요 민법은 우리가 공부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나올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1번 보시면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관습법에 앞서 적용되는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을 말한다 x죠 계속 반복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형 장관형도 포함하고요 국제법도 포함하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포함하고 지방자치 자체 법규도 포함하죠 관습법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이것도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장묘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법 때문에 더 이상 관습법은 의미가 없는 거냐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그래도 분묘기지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거든요 3번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x 구역이죠 구별하고 있고 4번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거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급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재판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다만 4번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당 사건에 관해서는 하급심을 기속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논조로 법처럼 해당 하급법원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이유는 뭐죠?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은 하급심을 기속하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x점 2번 민법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가 아니라 미래의 권리이기 때문에 기대권에 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1번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개념이다 x입니다 채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청구권입니다 그렇지만 청구권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죠? 채권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3번 지상권자의 지료증감청구권 각종 증감청구권은 싹 뭐죠? 형성권이고요 4번 보증인의 최고 검색항변권은 연기적항변권이고 5번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인데 밑에 제가 판례까지 넣어놨는데 신의칙과 권리인 남의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뭐 일반적인 문제죠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번 신의칙에 의한 사정변경에 의원칙에 의한 계약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 조심한 것은 뭐냐면 우리 판례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다는 입장이냐면 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에요 원칙인 거죠 다시 말하면 특별한 경우에는 해제권의 발생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질문은 틀린 질문이 아니라 맞는 질문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였어요 일부러 제가 된 건데 3번 강행복귀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법률행이라는 자가 강행복귀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맞죠? 우리가 두 가지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와 제한능력자에게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4번 권리남용금지원칙은 본래 의미의 권리뿐만 아니라 법인격의 남용에도 적용된다 맞는 질문이다 적용이겠죠 문제는 뭐죠? 5번인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 소멸시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바란다 이게 X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밑에 두 개의 파일이 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추제될 것 같아요 이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1번 판례 원칙적으로 무작정 바로 권리남용인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일단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판례 한번 읽어보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으로까지만 끄름대요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바로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닌 거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판례가 있는데 두 번째 찐한 부분이 있지 제가 찐하게 써놨는데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현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는 없죠 결국은 두 번째 예외는 뭐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죠 사실상의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국가가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 무작정 뭐인 것은 아니에요? 권리남인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이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뭐가 존재해요? 사실상의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는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권리남용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원칙과 예외로서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만약에 사실상의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에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그럼 뭐가 돼요? 맞는 질문이 되겠지만 이런 제한이 없이 무작정 뭐죠?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질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시인의 지게 바란다 X, 원은 아니에요? 원칙인 것은 아닌 거죠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국민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사실상의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에 주장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뭐죠? 높은 부분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항상 이맘때 되면 나올 만한 문제는 뭐죠?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정확하게 원칙, 권리남용이 아니다 사실상의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뭐죠? 권리남용이 된다고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18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번 자신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치소할 수 있는 범죄의 취소 제한능력자도 독자조로 뭐 할 수 있죠? 치소할 수 있죠 2번 부모로부터 받은 한 달분의 용돈을 친구에게 빌려주는 행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고도 뭐하죠? 유효하죠 3번 자전거를 무담보로 증여받는 행위? 할 수 있나요? 4번 타인의 대리인으로 토지를 매도하는 행위 5번 답이 잘못된 행위죠 부모의 동의를 받아 아 맞는데 5번 부모의 동의를 받아 법률상 혼의를 한 후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 다시 한번 3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전거를 무담보로 증여받는 행위 권리만을 얻는 행위잖아요 아 아이 참 제가 눈이 안 보여서 무가 아니라 뭐죠? 부담보죠 그죠? 아 진짜 죄송합니다 3번 자전거를 뭐죠? 부담보로 증여받는 행위 부담이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무담보면은 제가 처음 읽었을 때 무담보면 뭐죠? 의무만을 얻는 행위니까 아 권리만을 얻는 행위니까 독자절을 할 수 있겠지만 부담보로 부담을 부담한다는 얘기잖아요 뭐죠? 독자절을 할 수가 없죠 답은 뭐죠? 3번이죠 죄송합니다 눈이 나빠가지고 그 다음 조심할 거 5번이죠 부모의 동의를 받아 법률상 혼인했으면 성년의제가 되죠 성년의제가 되면 뭐죠? 성인이 되고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는에게도 독자절을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맞죠? 2번 사람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사망이 유일하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과 관련된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예요? 실종선거는 권리능력의 뭐가 있죠? 박탈제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멈춰야 사망하는 것이 권만인 유일한 권리능력의 상실사유가 되는 것 3번 수인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기고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이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정확히 맞죠? 동시 사망이 추정되면 추정받는 사람 간에는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4번 의사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했어요 자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충고권에 대해서는 권리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지적건설이든 해제적건설이든 이러한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 전제는 뭐예요? 반드시 뭐가 되는 거죠? 출생을 해야 되는 거죠 출생이 필수다 따라서 어떤 학설을 취하든 간에 출생하지 못했다면 권리능력을 가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사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죠 그러니까 태아가 사망했다는 말은 뭐 하지 못했다는 거죠? 출생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따라서 권리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태아의 부모는 태아의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상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인정사망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재는 그 기재된 사망 이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맞는 지문이고 인정사망은 추정이고 실정선고는 뭐죠? 간주라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죠 답은 4번이죠 6번입니다 어무갑은 2015년 7월 1일 조업중 태풍으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하여 실정된 후 2017년 10월 1일 실정선고를 받았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원칙적으로 실정선고 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특별 실종에 가지고 추락하는 항공기에 있었거나 또는 침몰하는 배에 있었던 경우는 몇 년이죠? 1년이에요 따라서 1번 위 실정선고를 위해 필요한 실종기간은 1년이다? 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실종선기간이 1년이니까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뭐가 되죠? 1년 실종선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니까 2015년 7월 1일부터 1년이거든요 그러면 2016년 7월 1일날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겠죠 따라서 2번 갑은 2017년 10월 1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3번 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2순위 상속인은 위 실정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X죠 반드시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이해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상속권이 필요하죠 4번 갑이 극적으로 살아서 종래의 주소지로 돌아오면 위 실종선고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X죠 실종선고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번복되지 않고요 실종선고를 법원이 취소를 해야 비로소 효과가 번복되므로 자동으로 취소된다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의 생환으로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갑의 상속인은 악인 경우에만 상속 재산을 갑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X죠 우리가 실종선고가 취소가 되면 선의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하고요 악이면 전부를 반환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둘 다 뭐는 해야 돼요? 반환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 경우에만 반환 의무가 부담한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선의자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선의자는 전체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이죠 이 문제 참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하면서도요 7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부동산에 출연이 행해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출연 시에 곧바로 설립 중인 재단법인에게 기속된다 X입니다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재단법인 설립행에 의해서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일단 뭘 같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이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거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이 취득해요 그러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우리 민법 48조가 기종을 두고 있거든요 첫째 만약에 생전행위로 생전행위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인 성립시죠 언제입니까? 법인 설립 등기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으로 사후행위 유원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언제요? 유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사망시죠 사망시 자기 앞으로 뭘 안 해도요 이전 등기를 안 해도 바로 뭘 갖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는다는 얘기지 기억버전처럼 출연시 곧바로 바로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요 재단법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고요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한데 그러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생전행위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인 성립시 사후행위 유원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언제죠? 사망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기억처럼 출연시에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이 요구되며 여기서 대표기관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표기관 하면 이사, 임시이사, 특별 대리인, 청산인 이렇게만 했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디귿번 사단법은 이사의 대표권 제안은 등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그 기재가 있는 한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죠 이것도 참 많이 했죠 대표권을 제외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되고요 다만 이러한 정관의 기재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데 등기하지 않는다면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디귿번은 X가 되는 거죠 리을번 재단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간이다 맞죠? 우리가 비영리 법인에서 이사는 필수기간이지만 감사는 둘 수 있다 임의기간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답은 ㄴ, ㄹ 해가지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8번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율화한다? 맞네요 니은번 법인 아닌 사단의 타인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음율의 관림이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조심한데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용태는 총유고요 총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총유물에 관한 모든 행위 그것이 보존 행위든 그것이 관리 행위든 그것이 처분 변경 행위든 다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되죠? 사원총의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해 주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에게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리 행위도 아니고 처분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하더라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 번요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해 주는 행위는 관리 행위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에요? 처분 행위도 아니다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에게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행위는 사원총의의 결의를 통해서 하더라도 항상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귀엽게 두시기 바라고 은근히 또 잘 내는 형태의 지문이에요 3번 법인 아닌 사단의 총의 결의에 대해서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맞겠죠? 기억나시나요?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이 유추 적용 안 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등기에 관한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규정은 다 어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까? 법인 아닌 사단에도 그대로 다 적용되죠 4번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는 무효고요 5번 법인 아닌 사단에 부동산 등기 능력이 없다 X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게는 뭐가 인정되냐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죠 따라서 등기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등기 능력 또는 등기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고요 또 소송의 뭐가 될 수 있죠? 당사자가 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원고와 피고가 될 수가 있죠 따라서 등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등기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고요 2번 주물과 종물은 법률적 운명을 달리하는 약정은 유효이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인데 강행 규정이 아니라 이미 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달리정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그 소유권은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경작자에게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면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요 무엇도 필요 없죠? 명인 방법도 필요가 없습니다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고요 5번 여러 개의 물건으로 이루어진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된다 X죠 원칙은 뭐죠? 여러 개의 물건이죠 다만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된다면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은 법률 요건이고 그 안에 있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니까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주를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의 선의도 물론 뭐죠? 법률 사실이고요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을 위하지 않는 법률 사실로써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고요 4번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채굴은 의사의 통지죠 여기서 이제 답은 뭐죠? 5번인데 이런 문제죠 법률 행위와 준 법률 행위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잖아요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 행위 의사표시가 없으면 준 법률 행위고요 법률 행위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이에 말해서 준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준 법률이 효과를 알려면 뭘 봐야 되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준 법률 행위란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준 법률 행위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는 거고 이 준 법률이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의사의 통지죠 각종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 4번 지문 나왔죠 그 다음에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도 준 법률 행위고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도 준 법률 행위고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준 법률 행위를 우리가 먼저 사실 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 행위니까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5번 민법 제 552지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최고에다가 똥을 뱅이 한번 쳐보시고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한 효과는 효과는 에라 똥을 뱅이 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최고는 준 법률 행위고 준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되는 것은 법률 행위의 하나입니다 11번입니다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건물을 신축, 시효치득, 동산의 선위치득은 원시치득에 해당한다 맞죠? 2번 갑이 을수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4번 갑이 소유하는 과학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맞죠? 다시 말하면 갑의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없어진 거니까요 5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맞네요 이전적 승계 중에서 뭐가 되는 거죠? 포괄 승계가 되는 거죠 3번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뭐냐면 권리의 변경이죠 변경 첫째 주체의 변경 이거는 특별한 거 아니죠 이전적 승계와 같은 말이 되고요 두번째 내용의 변경 내용상의 변경이죠 내용상의 변경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세번째 뭐죠? 작용의 변경이죠 일단 질적 변경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게 질적 변경이고 양적 변경은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요 양이 변경되는 게 뭐죠? 양적 변경이고요 작용의 변경은 권리 자체도 변경되지 않고 양도 변경되지 않고 작용만 변경되는 것이 작용의 변경인데 작용의 변경은 작용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힘이라고 했죠? 파워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첫째 주택 임차권자가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6일날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거는 권리도 변하지 않고 양도 변하지 않고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뭐냐? 힘만 갖게 됐습니까? 뭐가 돼요? 작용이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순위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갑 저당권이 만약에 말수가 되면 을이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게 되는데 이것도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지만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이 된 것입니까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보십시오 3번 보시면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한 경우는 대표적인 뭐죠? 작용의 변경이지 뭐는 아니죠? 내용상의 변경은 아니거든요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X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12번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거 이것도 간단하지만 꼭 기억해 두자 놈입니다 성립요건 하면 뭐가 떠오르셔야죠? 요물계약 왜냐하면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이 뭐죠? 요물계약이고 요물계약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죠?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뭐죠? 대물 변제 현상금 거죠 그래서 요 4가지에서 요구하는 물건이나 행위는 법률행위의 계약에 뭐가 되는 거죠? 성립요건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1번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가 뭐가 되는 거죠? 성립요건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13번 법률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요과는 발생한다 X죠 효력요건을 갖춰야 효과가 생기겠죠 니은 번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X죠 규범적 해석은 뭐죠?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죠 니은 번 대리권의 수유행위는 위임장을 작성 교바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불요식행위이다 맞죠? 우리 시험범위에서 요식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법인 설립행위죠 법인 설립행위 같은 것은 뭐죠? 요식행위이지만 그 외에는 다 뭐죠? 불요식행위입니다 리을 번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는 출현행위가 아니다 뭐죠? 비출현행위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비출현행위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대리권의 수요는 비출현행위예요 소유권의 포기도 뭐죠? 비출현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현행위가 되려면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재산이 뭐만 된 뿐이 감소만 될 뿐 뭐는 없습니까? 증가는 없으니까 소유권의 포기는 비출현행위고 따라서 리을 번에서 말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는 뭘 말하는 거죠? 소유권의 포기를 말하는 거고요 소유권의 포기는 대표적인 뭐죠? 비출현행위이기 때문에 출현행위가 아니다 맞는 질문이 따라서 디귿 리을 해가지고 답은 5번이 됩니다 14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만으로 묶인 것은 기역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X입니다 확정 가능성이죠 다시 말하면 확정되어야 유효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3번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정확히 맞고요 3번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X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고요 특히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은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 거죠 X네요 1번 일부 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맞죠? 왜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까? 따라 틀린 것은 기역 디귿에서 2번이 답이죠 15번입니다 15번입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죠 무효이다 맞네요 2번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체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맞죠?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3번 부척관계를 청산하면서 희생의 배상 내지 장래 생활대책 마련의 의미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소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반사회적이지 않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첩을 드리는 것은 반사회적이지만 첩을 내버리는 것은, 쫓아내는 것은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고요 일정한 대가를 주는 거 가능합니다 4번 반사회적 법률에 의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엑스죠 기미 좀 빠지죠 절대적 무효입니다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죠? 보호하지 않습니다 5번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피는 것으로써 사회질서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변호사가 민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받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지만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는 것은 반사회적이소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6번이죠 다음 중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 한다 맞죠? 여기다 추가할 것은 뭐예요? 첫째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 행위를 할 때를 기준으로 하고 그 후에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것은 뭐 하지 않죠?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진다 무엇은 고려하지 않죠?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객관적 요구와는 다 끝나는 거죠 니은 번 주관적으로 거래의 피해 당사자가 공박하여 하며 그 밖에 그 거래가 피해자의 경설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X예요 왜 그런 거죠? 지금 공박하여 하며 그 밖이라는 말은 공박에다가 경설 또는 무경험이 추가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X입니다 우리 판례는 공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셋 중에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B는 뭐가 돼요? X가 되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10번 공박이라면 급박한 공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또는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무경험이라면 특정 거래 영역에서 요구되는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X 무경험은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뭐죠? 일반 논적이죠 일반 논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X가 되는 거죠 D번 대류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설과 무경험은 대류를 기준으로 하고 공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맞죠? 2번 증여 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라는 법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증여 같은 무상행위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이 정도고 추가될 것은 하나만 더 한다면 추인할 수 없다는 점이죠 그렇지만 뭐는 인정되죠? 무행위 전화는 인정된다 그래서 추인할 수는 없지만 전화는 인정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문제는 다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1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